성공! 섹시해. 섹시해. 얼굴이 진짜 작아졌어. 두고 봐. 진짜 미치겠네. 고! 흠. 하하 예이. 버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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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그. 올라오게 비워봐. 이리 오세요. 저... 왜 가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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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형이... 이 형이 진짜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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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을 잘 수가 없네요 아... 아... 이게 뭐야? 아... 너무 못한다 아... 너무 어려 와 이렇게 맞았네? 와 이렇게 맞았네? 너무 어려워 7, 6, 5, 4, 3, 2, 1 와 유튜브 스타러 와 지금까지 진호 동석이의 절친 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게 마우스 투 마우스? 치킨 마우스 투 마우스 치킨 마우스 투 마우스 이렇게 치네 그렇지 아니 내가 물고 있을게 너가 들어와 눈을 지금 감는 후 우와 다 왔어 다 왔어 망했다 다 왔다 다 왔다 이번 게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터치 다 왔지 저희 팀에 회사에 출근한 홍성남은 멤버들과 만나기만 하면 비글이 따로 없어요 매일 보는 사이인데도 뭐가 그리 좋은지 모르겠어요 내 스타일이 없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좋아하는 초콜렛 와 초콜렛 놀 때를 생각을 못했어 아 아파 한 번만 에이 얘네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는 아 오늘도 홍성맘은 가장 먼저 일어나요 연습실로 가기 위해 홍성맘은 멤버들을 깨워요 그러나 멤버들은 꿈속에서 피로군 백마리에 싸우느라 일어날 생각이 없어요 이럴 때를 위해 키운 근육으로 잠에 취해 지지리도 안 깨는 멤버를 끌고 나와요 홍석씨 들켰네요 딱 들켰네요 먹어도 돼요? 네 드세요 드세요 맛있겠네요 저한테 뭐라고 질문하시죠? 신명사진 죄송합니다 맛있어? ㅋㅋ F а 네! 자 컨셉을 무조건 좋았다 저는 그렇죠 어 하늘면 안 일해야지 이렇게 야 공부 ok 공부 공수 네? 내 다리 똑바로 해놔 네 나식이 왜 핑크색이야 무슨 엄마가 사셨어요 30명과 함께하는 펜타곤 차차차 나 몰랐어? 나도 몰랐어 난 알았어 손가락이 아프네요 잠 다 깼어요 잠 깼죠 잠 깼죠 잠 깼죠 음악이랑 뭘까 어 유토야 거기 있었어? 왜 이렇게 즐기났어 왔는지 몰랐잖아 음악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잖아 음악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잖아 우와 최송 목적리나 목적리나 와 목적리나에 대한 소감 에어컨 어휴 에어컨 좋았어 잠깐만 7. 8. 10. 10. 11. 12. 11. 1. 아 we feel bad because i think we took up most of the time translating for them we really wanted to give you guys a present actually since you guys also have a little bit of fault you guys also do the penalty okay next segment 아 이게 뭐라고 긴장되냐 아 아이 정말 아 야 야 야 야 내가 혼자 간거 같아 진짜로 야 내가 혼자 간거 같아 아 깡